안녕하세요 1월 28일 오후 5시 예보가 알고싶다 우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비구름대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비구름대들과 지금 서울 경기도를 위시를 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약화되면서 머물고 있는 비구름대들입니다 자 위성영상 보면서 저 앞으로 비구름대들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비구름대들인데요 이 비구름대들을 한눈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잘 발달한 모습입니다 일본 남쪽의 위치를 한 굉장히 지금 잘 발달한 저기압에 동반이 된 비구름대들이 동풍률을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일부 지역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동풍률까지 형성이 되면서 지형적 영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이 앞으로는 좀 최선기를 지나서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보다는 조금 약화되는 경향으로 비구름대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 비구름대들이 더 이상 발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저기압은 여기에 위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기압을 발달시켜도 상층의 소용돌이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에는 저기압을 발달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비구름대들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후반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중국 산둥반도와 이 바레만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상층의 소용돌이 굉장히 찬공기로 수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공기의 소용돌이들이 점차 이 남쪽을 경유해서 지금 현재 일본 남쪽에 있는 저기압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저기압이 발달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 오후 이후부터가 되겠는데 이 영향으로 지금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는 30일까지 한 번 더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이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눈이 좀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30일까지는 한 번 더 눈이 많이 내리는 피크시간이 있을 거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셔서요 많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남쪽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 경기도에 있었던 그 비구름대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층의 흐름을 보시면 저기 지금 영하 30도에 찬공기를 수반을 한 소용돌이가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찬공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그동안 저기압을 발달시켰던 상층에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들은 이와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두 공기가 만나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서울 경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비구름대들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상층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름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대부분 다 증발이 되거나 분해가 되면서 주로 지표면에 떨어질 때는 빗방울이나 약한 강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동방향이 충청도에서 또는 남부지방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 경기도보다는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는 우산을 조금 가지고 다니시면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에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상층에 있는 전리적이압이라고 얘기하는 이 찬공기를 수반을 한 소용돌이가 점차 내일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남쪽을 경유해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을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와중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밤 제주도는 내일부터 30일 새벽까지인데요 이 상층 소용돌이에 수반이 된 찬공기들이 대기 하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이 비구름대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겠지만 약 5mm 내외 미만의 좀 적은 비가 내일 오후부터 이 남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줄 거니깐요 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지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찬공기가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차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강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주로 해상에서는 굉장히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강풍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바람에 대한 대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동해안 쪽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장시간 30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이 쌓이게 되면서 지반이 붕괴 되던가 지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결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교통안전에 꼭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싶다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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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